콘셉트는 이제 대한민국의 여심을 사로잡는 시크릿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시크릿 에이전트. 됐어. 자, 액션. 오바부터 시선. 오바부터 시선. 고정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지? 그거는 하나 맞춰야 되겠다. 시선이 같이 할까? 형 그냥 형 시선에서. 그래, 거기만 맞춰. 고정이야. 고정이야, 고정이야. 고정. 오, 좋아, 좋아. 이 노래가 제일 잘한다. 트로트 느낌 상당히. 좋아, 좋아. 오케이, 컷. 약간 빨려드네요. 아, 색깔 있어. 쑥 들어왔네, 쑥 들어왔어. 쑥 들어가. 고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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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 세세야. 내가 원한 거. 지금부터 시선 고정. 아우, 날이 났다. 지금부터 시선 고정. 지금부터 시선 고정. 와, 진짜. 다시 나도. 아니, 하지 마. 나에게만 시선 고정. 나에게만 시선 고정. 누나, 이제 나만 바라봐. 아유. 기름 좋아. 아, 농지 좋아. 그렇지. 지금부터 시선 고정. 지금부터 시선 고정. 나에게만 시선 고정. 고정. 오케이. 컷. 아유, 좋아. 링크 안 할게. 링크 안 할게. 하나 뺐다, 하나 뺐어. 취아. 눈 깜빡거리는 거 좀만 참아봐봐. 알겠습니다. 눈을 너무 깜빡깜빡거려. 지금부터 시선 고정. 지금부터 시선 고정. 지금부터 시선 고정.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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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턱을. 턱 너무 털었어. 네. 턱을 털, 턱 털지 마. 혁진아! 하지 마. 아유, 바이브레이션 빼겠습니다. 어, 바이브레이션 목으로만 해줘. 네. 지금부터 시선 고정. 지금부터 시선 고정. 고정. 허어얽. 하하하하. 으헉, alright. 오우. 와, 와! 와! 오! 왔다! 왔다! 어떤 공간이냐면 약간 멋을 부린다기보다는 되게 좀 귀엽고 장난스러운 느낌도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잘 보인다 이리 와요 명준 파이팅! 감사합니다! 여기 귀엽게 졌어 내가 졌어 내가 졌어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보고 싶어 두 번 보고 세 번 봐도 생각나는 누나 땡큐 땡큐 내 사랑이야 멋스럽다기보다는 되게 귀엽게 가는 네 분이서 장난쳐도 돼요 파이팅! 다시 돌아다니는 다시 돌아다니는 다시 돌아다니는 다시 돌아다니는 다시 돌아다니는 이제 원, 투, 세, 포 누나 이제 나만 바라봐 오케이, 컷!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원, 투, 세, 포 누나 이제 누나 이제 나만 바라봐 오케이, 컷! 내 사랑이야 영원히 저런 밑을 둘러오지 나 하나만 생각해줄래 행복한 남자 남자 이거 어디 나에게 맛있어 고정 나에게 맛있어 고정 누나 이제 나만 바라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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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빵봉 삐이 경고! 갑자기 한 번 더 틀려줘 퇴장! 포도당 먹었어 너무 몰랐어 몇 개 먹었지? 나에게 맛있어 고정 지금부터 시선 고정 지금부터 시선 고정 참치 나도 한 눈 팔지마 나에게 맛있어 고정 이제 지금부터 시선 고정 지금부터 시선 고정 지금부터 시선 고정 잠시라도 잠시라도 한 눈 팔지마 나에게 맛있어 고정 나에게 맛있어 고정 나에게 맛있어 고정 누나 이제 나만 바라봐 좋아 좋아!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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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맛있어 고정 나에게 맛있어 고정 나에게 맛있어 고정 누나 이제 나만 바라봐 알라라라라리리리리 벌리고 이야 옆에서 잘생겼네! 알겠습니다 스탠바이 자, 파이팅! 아, 액션! 특히 스탠바이 스탠바이 그리고 스탠바이 하는 아, 안? 스탠바이 있는데 스탠바이 스탠바이 시선 고정이야